이거 오지보랩 리셀 리셀가 아니라 패키지죠 아 이제 까볼까? 여기서 전설 나올 것 같다니까? 총 75장이거든 여러분들? 제발 가자 전설 나와라 제발 한 명 나왔다 전설! 까비 모자 써야만 전설 주는 거 아닐걸? 어 근데 모자 쓰면 일단 무조건 확정이야 제발 이게 렉이 한번 딱 걸려야 되는데 아 모자 써야 전설이야 여러분들? 아 렉 걸려라 모자 쓰면 최대 전설 모자 안 쓰면 최대 0 공짜라고 안주는건가? 어? 올 꽝 아직 4번 남았다 아직 남았어 한참 한만 줘라 하.. 아니 공짜라고 안주는거냐 이거 어어어 쐈다 어어 드디어 왔다 왔어 가자 제발 제발 카드로요 히기 까기도 전에 안좋은말 하지말랬죠 어? 어? 아이씨 히기다 produto 아어어어어어어 조개 제발 야 화장 mature 갔다 올게 제발 일단 썼고 영웅 이상이야 이거 3 2 1 제발 전설 아 하아 왕쏭 같은 새끼 나왔네 한장 더 있어 제발 이거 빛나면 나올 것 같아 왠지 이거 빛나면 나온다 하아 히라 어어 똥 탔어 왜 그만 아 똥 탔어 아 제발 부탁 제발 부탁할게 제발 제발 아 저기다 아 저기다 어 쥐여 쥐여 아버지 제발 쥐여 어 잠깐만 남았어 어 왔어 제발 천설 어 나왔다 야 우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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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복어대가리 엔티경 형님 뽑아야죠 엔티경이? 형님 안 뽑으세요? 와 드디어 나왔다 나도 전설이다 이제 자수형 복주머니 자수형 복주머니 돌리는 게 맞겠죠 완전 꿀티한데? 모든 속상 저항률 확정가자 도낙기라고요? 바로 돌리겠습니다 엔티경이 확정하라니까 돌릴게 자 엔티에만 뽑고? 아니지 아! 합성해볼까? 합성하고 돌려봐야겠다 4번 하나 떴다 하나 떴다 와 20%인가 이거 확률? 2등은 맞네 일단 하나면 2등 그냥 이거 확정 받고 돌려보는 게 맞는 거 같아 나머지 다 탈 거 뽑을 거거든 여러분들 미쳤따리 아직 뽑기권 한참 남았다 가보자 3 2 1 가자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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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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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는게 맞다고 방어력의 명중임이 나쁘지않고 아니 이거 돌리라 그냥 곱창 뽑히는 경우 많이 봤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그러죠 여러분들 봤자 그냥 보고 확장하는게 맞다 불쏘는 개구리고 행동제한 저항률이면 그거잖아 스턴 내성 그냥 받자 그냥 하아 오케이 종 unprecedented 500 100 10 11 감사합니다.